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특히 저희가 다인체로 의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것 같고 너무 특히 예쁜 것 같습니다. 저희 항상 평택지에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항상 더 관심을 가게 해주시고 이제 구라모는 평창올림픽도 있으니까 더욱더 빠르신가 퇴진한 관심과 더 영광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저희도 허리 부탁드립니다. 한 번 더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지금 밤에는 세계선수권부터 또 다음에 있을 시합, 한 시합, 한 시합 또 1년, 1년 다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. 4년 후에는 평창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기보다는 한 시합, 한 시합 이렇게 있는 시합에 집중을 하면서 평장까지 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쇼트트랙 프로대표 화이팅!